미션을 준비했을 때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곳은 제자리의 중간에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네, 네 저는 대상계를 다 흘려보면서 맛있어 약간 맛있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퇴근하고 대전에 와가지고 밤 10시인데 저녁도 못 먹고 점심에 샐러디 멕시칸 랩 하나 먹고 사무실에서 간식 먹다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뭐가 준비되냐면 BHC 핫후라이드 핫후라이드가 진짜 맛있어요 지금 뿌링클도 약간 질리고 다른 것보다 핫후라이드가 먹고 싶어서 이거 두 개 먹을 거예요 소스 라디쉬 맛있겠다 아니 생리할 때 되니까 진짜 엄청 된 게 모든 게 지금 돈까스 곱창 삼겹살 다 먹고 싶어요 아니 원래 엽떡 2인이 덜 매운맛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내가 언제부터 됐지 맛있게 먹어 이게 진짜 진정한 불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요일에 다시 서울에 가도 월화에 일하면 수요일에 로카스가 오고 그러면 목요일부터 이제 완전 추석 연휴 그리고 저는 약간 치킨이랑 떡볶이랑 조합이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허니콤보를 먹었을 때도 그냥 그렇군 젤리 너는 이 떡볶이와 떡볶이의 떡볶이 이렇게 좋은지 근데 이 função 생각보다 더 잘치곤 요크톡크는 직전에 생각보다 잘 맞더라구요? 한국의 생활은?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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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네 처음에는 제가 잘 못 먹었을 때 네 제가 잘 못 먹었을 때 저는 한국의 생활에서 근데 이 때 처음에 너무 잘했어 도와주시옵소서 어?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사용하셨나요? 이미 먹은 먹기 전에 먹었을 때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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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만드는 토마토 파스타 나니깐님 레시피를 참고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만들었어요 고춧가루 오래끼에 때가 라켓컬리 안 팔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파스타 썼어요 맛있어 I've never ate chorizo in my life The next time I think I can make better 잘 먹겠습니다 faster it's already so good It's better It's better than the image It's better I'm going to eat a lot There's a lot of water There's a lot of water It's a peaceful day I will teach you now how to make cornbread First sauce Yeah because we don't have much space Maybe we need to bring some 고춧가루 for my mom For next time? I mean when it's too soft Three spoon First make sauce And kongbol is freaking easy Easy One spoon of garlic or a bit more Because we ate garlic You don't know how strong it is to make it delicious And we don't have normal soy sauce So for it's too Matsuul Three spoon of gochujang But actually I want to put two and a half Okay Two Spoon of sugar And a bit of salt If you put this It's gonna be freaking delicious You know when we cook at my home with my mom We used real 매실청 My mom made with a really big jar Like this Then I guess we are done So easy Can you taste With your baby finger Something is like Maybe soy sauce Did you put less because it's still soy sauce? Yeah Maybe some Maybe some And put onion So So 소스 위에 올려주세요. 그럼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제 다 됐어요. 그냥 다 기억나요? 그냥 다 기억나요. 1스푼의 새삼을 잊어버렸어요. 왜 꼬막 비빔밥같이 생겼어요? 이 인스턴트는 이 인스턴트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예쁜 플레이팅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습니다. 떡. 우리 슈보는? 우리 슈보는? 먹었음 들어? 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로 뭐 뱅입을 하니 뭘 좀 더해야겠네. 여기 있어. 미니티 새끼 어때? 안녕. 아이고.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슈보는 루카스가 더 좋은가봐. 맨날 내가 안으면 도망가. 내 차례야. 사랑해. 아니 아니 우리 슈보 바보지만. 누나 얼굴은 안 잊어버리는 거지? 아이고. 나눠 먹고 싶은. 이거 성심당에서 사왔어. 뜯어봐. 이거는 성심당에서 사왔어. 루카스가 대전에서 갖고 왔어. 그럼 뭐가 왜 이렇게 생겼어? 올리브 빵. 엄마 좋아하는 거. 아. 그래? 속에 올리브 들어있어? 어. 오. 내가 아주 심. 올리브 좋아. 대전에. 대전에 서울보다 사람이 엄청 많았대. 아주. 대전 좋아? 대전 괜찮아? 아. 베리컬. 엄청 조용하고. 진짜 좀 심심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심하겠지도 않았네. 사실 이건 내 거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치킨 소거로? 이거 유명한 건데 먹어봐. 맛있어. 아. 이거 뭐니? 이거 열어봐. 20초?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아이고. 생화네. 진짜? 몰랐어.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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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얘. 아이고. 이게 흠이. 뭐였지? 뭐 세트했는데. 여기 가운데가. 잣이. 자시아. 맛있지? 근데 이게 갖고. 거기서 사서 바로 먹는 게 맛있네. 진짜. 이렇게 데워 먹으니까. 진짜 맛 차이가 많이 난다. 맛있다. 그래? 많아. 우리 방금에 있는 게 맛있게 생겼다. 그래. 아래로 하셨는데. 오 마이크로바이트. 오. 엄마. 뭐야. 왜? 야. 수분이 빠져나간다니. 에어프라이기나? 에어프라이기 이따 돌려. 에어프라이기 이따 돌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You need to make sound 어? 주부야 주부야 미용하고 예쁜거 보여 오 누나 알아보는게 너무 누나가 오랫동안 못왔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너 오랜만에 봤다고 오랫동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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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많아 정말 많아 근데 그니까 또 너무 고마워 이거를 먹어서 더 입에서 살찌는 거 보여 먹고 싶어? 시부? 먹고 싶어? 보라 앉아 기다려 기다려 엎드려 못하는데?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빨리 일어났어 안녕, 우리집 가마지 아우, he likes you so much 루카스 리벨이 서서서 satisfied with and caramel latte is also very good this is truffle curry pasta and we ate flatbread with sun-dried tomato sun-dried tomato and basil pesto and mozzarella was very good with even honey and caramel latte is very good it's not too sweet all my body condition from chusok was recovered you know it's really you know psycho it really can be healed by condition and you can forget it if you feel good we ordered famous signature cheese cake and let's try oh there is cheese let me look at the behind the wall there is like peta cheese from greece first company from italy what is that? why do you come to the airport? your old school my family my family visit kore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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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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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